심플리 케이팝 어디야? 어디 어디? 여러분 어디 가요? 아 심플리 케이팝 소개하러 왔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심플리 케이팝 라인업 소개하러 가요? 네 저쪽으로 나가시면 돼요 아 네 네 나가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은 저 혼자 소개할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용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컴백한 감성 발라드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애절한 발라드로 돌아오셨습니다 호각 혼자 혼자 어딜 가나 시선을 사로잡는 그녀들 통통 튀는 매력이 넘치는 소나무 선배님들 나 널 좋아해? I think I love you Love you 신이 잘 튀는 아이 노래 잘하는 아이 꿈을 이룬 아이가 부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나 깨고 싶지 않아 소중한 이 느낌 자 여러분 우리 라인업 소개는 잘하고 왔나요? 네 아 잠시만요 근데 우리 한 팀이 더 남았잖아요 맞아요 무한한 매력을 가진 저희 NCT 127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네 중독성 강한 NCT 127의 무한정한 무대가 궁금하시다면 이번 주 심플리 케이팝도 Don't miss out